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주세요 내가 믿게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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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하나는 우리 서하나는 우리 서하나는 온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값어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우리 서하나는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담을 수 있는 영광의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유한 달란트가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분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기쁨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활력서입니다 아멘 우리 서하나는 우리 집에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하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하나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집에 서하나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선물 좀 적시 파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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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이거 진짜 터뜨린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나 셋 우와 우와 선물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정말 멋진 선물을 많이 받았네요 지훈이는 부동산 나는 노란색 지훈이는 밑에 내가 갖고 있어 와 이거 너 가주려고 써지 아니야 그래 같이 쓰는 거니까 같이 써 편지 편지 어 편지다 아빠 한번 읽어줄게요 아빠 아빠 아 잠시만 이거 이거 읽지는 마 아 읽지는 마 알았어 알았어 앞에만 보여줘 지훈이의 편지 고마워 글도 많이 썼었다 오 오